자 이분들이 상보섭 뽑기 나올때까지 갑니다 5천개 있는데 루빈 나올때까지 이분 이제 마지막 속보아닙니까 나올때까지 간다 쿨인이 막았습니다 자 가보자 자 속보섭 나올때까지 자 나올때까지 가요 나올때까지 자 자 일단 1개를 나와 1개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합으로도 먹을 수 있잖아 맞지 음 일단 1개를 모아보자 자 레이첼 제이브 자 레이첼 어 마 저기요 어 자신이 좀 없다 갑자기 허 갑자기 자신이 어 저 육성하나 갑자기 자신이 없지 왜케 어 루비가 많아서 그런지 갑자기 자신이 없네 자 레이첼 자 육성하나 야 어그룹 끌지마라 그런 이상한걸로 예? 그런걸로 어그룹 끌지마라 제이브 루디 자 5생하나 자 5생 2개 자 5생 3개 자 5생뒤에 뭐 하나 있나 한번 가볼까 자 5생뒤에 있나 어 이번에 5생뒤에 없네 다시 네 꽉 찼네요 요거 강화도 하고 오겠습니다 자 6성 안하랑 5성 조금 나온것 같은데 왜왜 뭔소리야 기분이 안좋다니 나 기분 개좋은데 오늘 자 방송시다가 방송하러 오면 너무 기분좋아요 진짜로 자 강화 예 강화하고 진화하고 또 해야겠지 돈인다 그 돈 많나요 이분 돈 많은지 모르고 돈을 못받네 음 헬퍼니 막았습니다 돈 많네 어 돈 개많아 아까 일단은 1000개에서 한개 나왔거든요 어 이거 첫날에는 원래 좀 해봐야되요 첫날에는 잘나오 거의 잘나와가지고 쿨감있으면 좋습니다 지크 지크 쿨감에다가 쿨감전장있으면은 어 삑사리같은게 없어 스페셜전전에서 그래서 좀 편합니다 자 다시 올리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진화 나중에 시켜도 되겠네 요거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들 상호 3개 더 나오면은 저거 그거하자 조합가자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턴에 한번 기대됩니다 예 가자 자 요번 턴에 한번 기대해보자 어 요번 턴에 굉장히 한번 기대해보자 자 방금은 약간 여러분들 좀 액댐 예? 재물 깔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자 요번 턴 좀 기대해보자 자 요번 턴 한번 좀 기대해보자 자 자 요번 턴 자 요번 턴 상보석 뽑기 자 일단은 자 일단 한개 상보석이 하나 나와야지 나오면 바로 달릴겁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세요 어 호리호리한거 나오면 바로 갈거야 어허 나왔지 한개 한개 일단 뽑았고 저거 조합해서 한번 해봐야되겠네 자 한개 나왔지 자 나왔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야 호리호리한거 나오면 바로 상보석이야 일단 한개 나왔어 음 야 이거 안나오냐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자 일단 한개 네 일단 1500개 한개입니까 어 한개 자 5성 하나 오케이 요거 일단은 소권보석 바로 졸업일수 할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진화부터 해가지고 조합부터 할생각 먼저 해볼께요 조합을 해서 소궁 나오나 난 못본거 같은데 한번 더 나오겠지 그렇지 올리자 나온다고 나온거씨 본적있어요 맞지 미치씨 조합으로 소궁을 두개 먹었다고? 지릅니다 오 지렸구요 조합부터 먼저 하자 요거 루비킵할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분이 상보석 소권보석보면 그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합부터 먼저 하는게 맞는것같다 자 애들 진화할께요 요거만 하고 졸업을 졸업을 했다구요 졸업을 졸업 조합을 했다구요 졸업을 했다구요 개질이네 소궁보석 소궁보석 없을때는 내기가 좋은데 있으니깐 별거 없다고요 이제 막 기본이 기본이 됐나? 소궁나이츠 글쎄 왜이러또요? 자 요로케 일단 세개를 일단은 어 이제 육성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합에서 그냥 나와서 바로 끝내고싶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에에 뭐야 어디갔어 자 이거 어디있나요 이거 육성사항보석 소환권 요거네 요거가자 자 제발 자 제발 요거 조합당 눌리는순간부터 내용물을 정해져서 나와 눌리는순간부터 내용물을 정해져서 나와 어 바로가자 자 소권보석 됐어 지금이야 자 지금이야 그니까 요거 선택권 하나 줘야 되는데 선택권 안줘 자 일단 요거 한번 까고 갈게요 여기서 나오면은 끝입니다 육성사항보석 소환 쓰리 토 와 바로봐요 육성사항보석 누굽니까 속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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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야 아 힐 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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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기 힐이 나오냐 약댐가면 약댐가면 오지게 넣어놨는데 개빡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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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이 뒤에도 많아가지고 오늘 사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법날이라가지고 사법이 강하고요 피해량 흡혈 치법 반격 흡혈 흡혈 요구하나 할까 킬증하라구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 다시 갑니다 다시가요 채널 이제 안바꾸고 한채널에서 하자 이제 바로가자 갑니다 이번 턴에 하나 더 나와야되요 일단 약댐 하나 나왔거든요 약댐한게 나왔는데 이유 안보입니다 첫날에 뽑아 육성하나 제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한번 하고 가자 제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제자 한번 해봅시다 왜요? 아닙니다 플러스님 계세요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팔콘이 뭔데 근데 팔콤이 뭔데 근데 콜라보 팔콤이 뭐지? 난 처음들어보네 팔콤 또 애닌가? 애닌 잘 모르는데 자 다시 계속가자 구이 이름 뭐야 가자 게임이에요?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콜라보를 근데 정신문 차리고 콜라보를 또하네? 뭐 그래도 여웅이 나온거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본의 사랑 많이 하네 자 오셰 자 사서 사서 자 레이첼 루디 자 일단 하나 더 나와야되요 지금 요 한개 약대만 가지고는 안되면 속공이 한개 딱 나와가지고 바로 딱 레전드 딱 찍고 여보 바로 조로 요게 바로 제 시나리오인데 지금 나와야돼 아무튼 루비 한 천개 이정도는 이제 남겨드리는게 좋거든요 음...지금 나와야돼 산사람 맞네 어...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루디 자... 제이브... 아... 자 일단 풀 자 다시 또 강화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턴에 무조건 나와야되요 다음 턴에 안나오면은... 나락입니다 진짜로 근데 콜라보가 저런걸로 나와야지 아...코스튬 살사라면 사고 안살사라면 안사고 요런걸로 나와야지 좀 맘에 드네요 그래도 그 조만간에 그... 다삼... 그 뭐야... 그 3분들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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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네... 그 조만간에 코스튬 다 산사람들... 어... 그... 이따가... 연락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할게 있어 진짜로 그거 가지고 할게 있다 그 뭐 이펙트나 요런거 바뀌어요 스킬 이펙트 요런거 어... 바뀌면은... 좋은데... 안바끼나? 바뀌어야되는데... 어... 자 힐 요거...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할게요 어... 근데 왜케 안나오지... 위기네... 아...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한번... 기필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개 남았습니다 네... 자... 3000개 썼어요 다시 가보자 자... 자... 마일즈에이 뒤에 3 토... 1 아... 제이브... 자... 6성... 레이첼 하나 나왔네... 음... 자신감을 가지십쇼... 왜이러냐... 오늘 갑자기 응원을 해주냐... 갑자기... 허허... 갑자기 왜이러냐... 분위기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자... 응원받고 갑니다... 자... 5성... 5성 뒤에도... 안나오는거 같애... 삘이 그래... 자... 루디... 자... 여기 달려볼께요... 자... 레이첼... 여기... 한번... 여기... 쭉쭉 한번 가볼게요... 요번 턴에 한번 쭉쭉 가볼게요... 어... 이번 턴은... 한번 가보자... 자... 레이첼... 요것도... 손가락도 발라야되겠네... 어... 자... 어... 자... 벌써 500개 썼구요... 1700개 남았습니다... 1700개 남았어... 아... 이거 진짜로... 이번에 마지막 요분... 상보석... 아... 저...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하나... 하나 나오면 졸업인데...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하나 나오면 졸업인데... 루비 너무 많이 주면 안돼... 쫄린단 말이야... 진짜... 긴장돼... 1,500개... 자... 풀... 와... 이거... 어... 이거 좀... 그런데... 어... 지난번에 한 8,000개 가지고 뽑을 때... 예전에... 언제였지... 저번달이었나... 8,000개 가지고 뽑을 때... 개... 안 나오다가... 7,500개 째인가... 그때 나왔거든요... 와... 나 그때 진짜로... 다행이었는데... 저번에도 이거 뽑아야되는데... 졸업시켜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이 뒤에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일단 입은 걸로 하나 뽑아드리면서... 어... 가야되는데... 자... 반격의 악공... 피해량... 후펄... 막기... 막기 요런거 안해줘야지... 막기 은근히 이거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 이런거 안해줘야지... 맨마블의 충신이라니... 맨마블의 충신이라니... 어... 아니야... 나올거야... 가자... 가자... 1500개 남았다... 가자... 1500개... 자... 5성디에... 5성디 한번 믿어보자... 아... 5성디에 원래 있는데... 옛날에는... 제이브... 그래도 제 아이디처럼 해야죠... 다른사람 아이디라도... 어... 내 아이디 소중한줄 알면은... 다른사람 아이디도 소중하다... 1300개... 자... 레이첼... 제이브... 자... 마... 저기요... 사... 아... 자... 육성... 육성디에 있나... 혹시... 혹시... 육성디 없냐... 한번 가보자... 육성디 계속 안했잖아... 육성디 5성 있네... 여기... 분명 흐름인데... 1000개 남았네... 이번 방송 애청자인데... 아... 하나 뽑아야되는데... 가자... 제이브... 육법이 제일 그렇긴 한데... 어... 자... 이번엔 갈게 그냥... 그냥 갑니다... 안무출께요... 아... 아... 큰일났다... 주인이 말이 없어졌다... 어... 아... 주인 말 없어졌다... 위기야... 초록마퀴... 요것도 하나 해주자... 이게 천자입니다... 어... 맞아... 룻법은 요즘엔... 뭐... 거의 대리도 없어요... 진짜로 보면... 워낙에 안나오니까... 주인... 아... 아... 어... 다른데 갔으면 주인 뭐라하는데... 어... 지금 주인 뭐라 못하겠다... 어? 야... 주인 뭐라 못하겠어... 지금...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 오늘 주인 뭐라 못하겠다... 진짜 루비가 얼마 안남았어요... 이거... 이번 턴에 나와야됩니다... 아... 이번 턴에 나와야되요... 마지막 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야돼... 반격... 피해량... 급혈... 치확... 빨간색깔 하나 했고... 치왕... 일단 마무리할까... 요거 마무리 안했었네... 에에에? 무빙한테 했으면 노득이라고? 820개... 와... 마지막이다... 아... 제발... 와... 제발 가자... 아... 정신차리고 가자...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 턴... 자...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해야되요... 자... 육성 하나... 칠게요... 육성 뒤에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육성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다시가자... 자... 제이브... 아... 육성 계속 나오네... 육성 뒤에 없어... 난 그렇게 믿는다... 육성... 자... 670개 남았습니다... 670개... 이번엔 그냥 달릴게요... 자... 가자... 자... 4승 5승 묻습니다... 그냥 바로 가자... 가 가 가... 진짜 리얼 가... 와... 우와 quil핫다... 우에에에에 엇... 우에에에에... 이렇게 한 nights... ? 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행... 우에에에에엥... 주일 으아아아아아 아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아 아 추가 드립니다 우리 플러스님 소공보석 졸업 에? 원래 졸업할때가 가장 시원섭섭하법이야 음 아 축하드립니다 플러스님 네 아 조금 늦게 나온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5천개의 소공보석 1개 평균으로 치면은 이렇게 늦게 나온것도 아니야 약땜하나 소공하나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간색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루비는 총 몇개 썼냐면은 아 4800개가량 4800개가량 쓰지않는답니다 아뇨어어어억 고맙습니다.